1. 슬벌의 콜베스 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이 처음으로 카파라치의 카메라에 포착됐다. 앞쪽 화물 덮개 아래에 주황색 충전장치가 설계되어 있다. C-PHEV는 현재 스틱 레이 모델과 유사하지만 하이브리드 파워를 사용한다. 파워프레이는 V6 사운드가 들렸다고 전해지는데 전동화된 파워프레이는 효율성보다는 성능 증강에 더 비중을 줄 것으로 추측된다. 출시는 2020년 말 또는 2021년 초로 예고되어 있다. 출시